1. 3. 4. 왜 들어와? 4. 5. 5. 6. 8. 10. 10. 11. 10. 현아. 너 이거. 미안해. 말 못해서.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. 너한테는 내일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어. 가까이 오지 마. 너만 보면 가슴이 뛰고 목이 말라. 나도 그래. 니가 좋으니까.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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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좋은 모습만 보이고 pistelle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